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바로 이것 때문에 암발생률이 증가시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것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블루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블루라이트. 우리가 맨날 스마트폰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또 컴퓨터를 보잖아요. 모니터에서 나오는 불빛,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불빛이 바로 블루라이트의 일종인데요. 이것이 암발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연구 결과를 소개해 드리고 그와 함께 예방하는 방법까지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블루라이트라는 것은요. 가시광선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러한 전자기기에서 발생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또는 컴퓨터 모니터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가시광선 중에 일종을 얘기합니다.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의 암을 발생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연구 결과 2018년 4월에 나온 결과입니다.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라고 하는 의학 저널에 나온 내용인데요. 스페인에서 나온 연구입니다. 야간에 어떤 인공적인 불빛이 빛에 노출됐을 때 유방암, 전리선암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에 참가한 실험 대상자들을 보시면 정상 여성이 약 1385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유방암을 가진 여성이 1219명이 함께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남성 879명과 전리선 암을 가진 남성 623명이 함께 참가하였습니다. 연구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한 5년 정도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블루라이트에 노출되는 시간을 우리가 측정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노출된 분들, 그 다음에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노출이 많았던 분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보니까요. 블루라이트가 가장 적게 노출된 분에 비해서 가장 노출이 심했던 분들이 유방암 발생 위험률이 자그마치 47%가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리선암 발생 위험률은요. 2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020년 9월, 아주 최근이죠. 아주 최근에 에피데미올로지라고 하는 의학 전원에 실린 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페인에서 같은 연구진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이번에는 블루라이트와 대장암, 직장암과 관련된 것들을 확인해봤습니다. 정상인들 1322명과 그 다음에 대장암이나 직장암을 가진 분들 661명을 대상으로 해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쭉 관찰해본 결과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블루라이트를 가장 적게 쬐 그룹보다 블루라이트를 너무 많이 쬐 그룹이 대장암 또는 직장암 발생 위험률이 자그마치 6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블루라이트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여러가지 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블루라이트가 직접적으로 암을 발생시킬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많은 연구지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몸속에서 정말 중요한 호르몬 멜라토닌을 분비를 방해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블루라이트를 많이 쐐는 사람일수록 정말 중요한 멜라토닌의 호르몬이 방해가 돼서 우리 몸속에서 이런 암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은 우리에게 숙면을 취하게 해주는 정말 중요한 호르몬이면서 또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정말 중요한 이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인데요. 이 멜라토닌을 분비를 억제하는 것이 바로 블루라이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이 예방법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야 되겠죠. 차단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요즘에 나온 스마트폰들을 보시면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이 블루라이트가 나오는 것을 훨씬 줄일 수가 있다고 돼 있고요. 구형 스마트폰인 경우에도요. 앱이 있습니다. 블루라이트 차단 앱을 찾아서 설치하시면 당연히 차단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가능하면 저녁 시간이 되면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잠자기 전 최소한 1시간 전 길게는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이면 훨씬 더 이런 빛공예로부터 차단이 되기 때문에 멜로토닌 분비의 억제가 좀 덜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녁 시간에 이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좀 줄이시는 것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요. 멜로토닌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멜로토닌이라는 것은 그냥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먼저 세로토닌이 만들어진 다음에 세로토닌이 멜로토닌으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이 뭔지 아시죠?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이죠. 평안함을 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이 부족한 사람들이 우울증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세로토닌이 많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멜로토닌으로 잘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방법이 바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바로 낮에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는 겁니다. 햇빛을 보면서 걷는 운동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와 함께 세로토닌 분비와 멜로토닌 분비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나, 두 번째는 파래, 세 번째는 호두, 네 번째는 연근, 다섯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잘 드셔주시면 세로토닌 분비와 그와 함께 멜로토닌의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블루라이트가 이러한 우리 암 발생률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함께 예방법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잘 신청하셔서 더 건강한 생명과 함께 이런 암 예방까지 잘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